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cities IMRFe RUSSIAN 여러분도 좋아요 horizτά 먼저 치즈볼 첫번째 맛은 닭다리 콜라 오징어 새우가 너무 좋네요 새우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새우는 시원한 맛 새우는 매운 맛이에요 새우가 더 맛있어용 새우는 매운 맛이에요 바삭바삭 팽이버섯 칼국수 핫도그 너무 맛있다 젤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란 바삭바삭 바로 바삭바삭 오징어 마요네즈 아삭아삭 쫄깃쫄깃 달달하고, 달달하고, 같이 먹는것 같아요 정말 달달한 국물 마지막은 풍미! 계란 첫 번째는 테두리 볶음밥 맛은 더 맛없어요 저는 주먹밥을 봐라 타르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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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후추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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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집중하고 오징어 고마워 감사합니다.